물론 아닐 수 있음을 주의 배달의 민족 주문 실수를 얼버무려 줍니다 지금 살짝 이거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얘를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거 옛날 그건데? 아이스크림 이런거 있었는데? 딱 그건데?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는거지 살짝 넓혀서 얘를 이렇게 꽂아야 돼요 뭐야? 그 대신에 이제 이런 펜을 좀 얇은걸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펜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왠지 이렇게 조금씩 있으면 이쁠거 같지 않아요? 물론 아닐 수 있음을 주의 얘를 이렇게 빼 빼고요 너무 두껍지 않아요? 어떻게? 아니 너무 두꺼워 아니 무슨 종이가 이렇게 두꺼워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짠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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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금 중간중간 박혀있는거 이쁘지 않아요? 별로라구요? 그리고 이게 바로 오우 시리웅 글쓰 사용금지 크래파스 오마이갓 약간 히팅거니 얘가 많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걸 무서워 가지고 이걸 가져왔거든요 고기 굴 때 쓰는거 오우 뭐야 아 뭐야 오우 어머머머머 어디가니 어디가니 으응 우와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민트 아 힘들어 장갑을 끼고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 아니다 아니다 아냐 이 상태로 나야되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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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생각보다 힘이 센다 응 선을 먼저 그리고 건조대까지 기다려야 돼요? 오마이갓 아 아, 여러분 이거 금색이었어요? 내가 이렇게 넣고 그려가지고 이게 금색인 줄 몰랐어. 여기다가 한번 얘를 붙여볼게요. 이거 되게 잘 붙는다. 올려놨다가 떼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. 다 찢어질 뻔했어. 얘도 이렇게 붙여줄게요. 너무 황당하다, 그쵸? 여기다 이러고 있는 게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슨 시간이죠? 바로 친해지는 시간! 죄송합니다. 너무 시끄러웠죠? 이렇게 해도 좀 묻네. 그래도 이렇게 연한 거는 좀 잘 안 묻잖아요, 오일 파스텔보다. 이게 바로 수채화 겜성.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더 강조가 됩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에어파스를 이렇게 쏙 넣으면 됩니다. 와!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추가된 생, 다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헌이네요, 헌. 여러분 근데 쟤 판매자가 아닙니다. 이렇게 물을 부어. 진짜 물 안 흘렀어. 판매자 아닙니다. 신기해서 한 번 보여드렸어요. 이거 좀 오래됐는데 잘 나오네.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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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귀엽지 않아요? 뭐야, 아까보다 더 맘에 들어. 대박사건. 어.. 지금 약간...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. 지금 얘가 너무 넓어. 포를 새로 시켰거든요 잠깐만 아 나 살짝 쎄한데 지금 뭐지? 아니 이거 분명히 아니 이거 분명히 2cm라고 했는데 아니 2cm가 많이 작았네요 아 지금 급하게 시켜가지고 멍청함이 아주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구름도 이렇게 약간 풀어진 구름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꽉꽉꽉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죠? 이런 이런 뭐라고 할까요? 몽글몽글이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 이 느낌이 아니라 몽글 몽글 이런 느낌 완벽하지 않은 이 그라데이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손맛이다 뭐야 안에? 안에 뭐 들은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아 아니구나 기포구나 이거 아니었나? 아 그럼 얘 반댄가? 오오오 어떡해 오 어떡해 음.. 일단 뿌리고 볼게요. 아, 나 이거 충격. 이거 두 개였어. 타니 오빠 귀, 원래 오빠 귀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매력 포인트거든요. 이게 뭐야? 어휴 내가 이거 언젠가 엎을 줄 알았다 안 돼 안 돼 친구들아 안 돼 보건 보건교사다 나를 아느냐 나는 아느냐 길다란 호스로 자유롭게 그려요 5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세요 5세 저는 5세 이상이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혼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긴장쓰 으 아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거 약간 족집게 같은 걸로다가 이거를 떼더라고 물론 이거는 그 용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흰머리 뽑는 뽑을 때 쓰는 건데 딱히 중요하진 않으니까 별론데 막상 붙이니까 여기엔 별로다 아니 제가 왜 하필 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양이 너무 얼마 안 되는데 색도 없는데요 진짜 고추장 같아 짜먹는 고추장 짠 이렇게 여기 묻어있는 걸로 봐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여기다가 붙여봅니다 골드선 골드 자 그럼 이제 무슨 시간이죠 바로 테스트하는 시간 와 카디 페이퍼 약간 이런 데가 너무 깔끔하면 안 돼 살짝 널이 해야 돼 널이 뭐 느낌인지 아시죠 아시죠 예 그니까 그 느낌 이렇게 묻으면 물티슈로 잘 닦인다고 했거든요 음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오늘의 결론 결론은 그냥 사서 있는 거를 그냥 사서 쓰는 게 어때요 느낌 있지 않나요 별로라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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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뭔가 이런 느낌 어때요 어때요 아 왜 이렇게 징그럽지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 거지 같으면 약간 반짝이가 약간 해결해 줄 것 같은 고런 느낌 여러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닥까지 난리가 나가지고 말린 다음에 보시면 더 구를 것 같은 멘탈 박살 돌아다니면 성가셔 어차피 쓰다보면 애들이 좀 이렇게 가거든요 기름 내수가 너무 나니까 머리 아프다 본인이 좋아서 그려놓고 머리 아프다고 난리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정상이야 이게 진짜 최악이다 최악 딱딱한 지우개가 있거든요 얘로 진짜 심해요 진짜 큰일 큰일 진짜 미치겠다 이거 고라파 고라파 이렇게 삐져가게 보세요 지우 그림 되게 못 그린다 약간 내가 오이 파스텔 만들었을 때 망한 느낌인데 아니 찰피를 써도 되잖아요 그죠 어 안되겠다 색이 많아서 괜찮아요 괜찮진 않다 똥이 좀 건조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몰라요 근데 귀찮아 어우 귀찮아 귀찮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네 여기 이렇게 물이 깊지가 않은가봐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골드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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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손